어젯밤 배우 장영이 살고 있는 지역 근처의 한 작은 골목에서 싸움이 벌어졌고 그가 신속히 개입하지 않았다면 사건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건은 밤 10시경에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두 남자가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보았고 상황이 긴박해 보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키가 크고 긴 머리를 가진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 남자는 주저하지 않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두 남자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짧은 대화 후 이 긴 머리 남자는 상황을 진정시키고 두 남자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놀랍게도 목격자는 이 긴 머리 남자가 배우 장관과 배우 전성애의 아들 바로 배우 장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장영은 최근 예능 프로그램 아빠와 아들을 통해 큰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는 그를 현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사건을 해결한 후 장영은 사건과 관련된 두 남자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진술했으며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되고 심각한 결과가 남지 않도록 경찰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장영의 용기 있고 책임감 있는 행동은 많은 대중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고 그의 훌륭한 인성과 공동체에 대한 높은 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장영이 어려움에 처한 길 가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그는 비슷한 상황에서 개입해 주변 사람들을 도운 적이 있었으며 그의 관심과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배우 장영의 아버지인 장광은 아들의 행동에 자랑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아들이 이러한 선행을 계속 이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며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연예계 경력을 가진 장광은 아들이 성공적인 경력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기를 항상 바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영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와 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며 많은 주목과 공감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에 감탄하며 장영과 같은 연예인들이 계속해서 본보기가 되어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전파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싸움을 말린 장영의 용감한 행동은 단순히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간애를 분명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